관심이 없습니다. 비동이. 아니 아니 이래서 이끼야 있잖아.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. 아니 나는 이거. 아 두 번째. 가위바위보 안 냄새가 가위바위보. 어 그거 해. 미안해. 난 비동이. 되게 의욕. 왜 니 혼자 하는 거냐고. 그러니까 왜. 조슈아가 버논니까. 왜 니 혼자 하냐고. 미안 미안. 그럼 약간 비동이 하자. 동이? 약간 동이야? 약간 비동이 아니야? 비동이. 아니 같이 가야 돼. 아 뭐 하는 거야. 아니 조슈아가 생애. 아 너무 성격이 급해. 자꾸 혼자 하고 넘어가. 여기 있으면 왜 오래 걸리는지 알 것 같아. 이게 어쩔 수가 없어. 어울리기 시작합니다. 난 동이. 그래. 두 번째 동이야. 이렇게 된다니까. 정나 보라고 해. 형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. 오케이 오케이.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여요. 동이 어때요? 유치원 선생님이 됐어요?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. 나 그쪽으로 가면 안 돼. 여기가 너무 힘들다. 활동의 수반은. 난 동이. 난 비동인데. 그래? 그럼 비동이랑 가자. 약한 비동이.